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쇼핑몰 광고 화장품 치킨 광고를 해봤는데 광고 진짜 많이 하셨죠 사실 이 경고에 이 정도 하는 광고는 정말 많이 하죠 아 대단한 거죠 다음에 하고 싶은 광고 혹시 난 이거 하고 싶다 운동화 운동화 와 운동화가 잘 어울려 자 어필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운동화 운동화하고 어떻게 광고 줄게 많이 분이 보고 계신데 달려와 이왕이면 깔찬들은 운동화로 운동화 아 그러네요 PPL이라 약간 찝어주네요 유아씨가 정확해요 사실 우리가 찝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방송을 안 해요 역시 버라이티 많이 하셨잖아요 유아씨는 그러니까요 Rock 아 뭐야 해찬 구이로 손님 상영 그리